빙빙 뽀짱뽕 뽀짱끼잉 뽀짱끼잉 좋은 법만 하는 뽀짱끼잉 날이 추워지긴 추워졌나봐 머리가 띵해 머리가 띵한 정도야? 지금 꿀집에 하나 내렸거든? 꿀집? 응 빨리 잡아봐 오 이거 겁나 빠르다 아프리카 끄니까 존나 빨라졌어 뭐야? 렉이 없어 이상한 느낌이야 저 2층에 있다 2층 빨리 잡아봐 내가 제일 좋아하는 떡대와 AK가 나왔다 다 죽여버릴 수 있겠다 꿀집이 어디? 나도 붙을게 두 명 아닐까? SW에 있는 거야? 내 옆에 내 옆에 다 왔어 뭐야 위에 없다고? 아냐 아냐 내 왼쪽에 있었어 근데 쟤도 안 쓰고 날 안 쏘는데? 왼쪽이 어디냐 담장? 나 여기 들어왔는데 여기 있었어 이거 담장 담장 아니야? 쟤도 날 안 쓰고 나도 쟤 안 썼어 그냥 하하하 시나 쳤어 그냥 아 아 이렇게 그 아 일부러 깨물어 쓸큰 집 1층에도 있네? 딴 데도 아이고 확보해버렸다 이 큰 집에 너 하나 있고 아 왜 옥상에 안 타지지? 담종이 하나 숨어 있어 파란 집 앞에 담장이 숨어 있어 남은 죽어 히 정확히 여기 있다 술 탄만 있으면 저거 바로 죽는데 이씨 연막 밖에 없어 섬광이라도 하나 던져볼까? 맘대로 해 어이 씨발 뭐야 R을 누르면 안되는구나 너 근데 나랑 마주친 새끼 어디갔지? 어 저기있다 정면 파란색 안에 들어갔어 SE SE 빨간 핑 어 2층 2층 어 2층 2층 나 본다 아 뭐 같아 어어 오 따구 어우 따구 그 집 그 집 그 집도 있어 야 누구 온다 하나 어 하나 밑에 붙었네 공대가 없는데 큰일났네 수류탄 조심해 안 돼 이 조그만 1평집에 하나 들어가 있거든 지금 난 거기에도 들어가 있어? 응 수류탄 조심 한 대 맞췄고 공대가 없음 오이 씨발 대 앞에 떠올라 오이 씨발 대 앞에 떠올라 오이 씨발 대 앞에 떠올라 왼쪽에 있다 올라온다 와 너구나 1층 바로 앞에 있다 한 1층 바로 앞에 있다 음료수 있어 오 나이스 하나 깨자 키내내나 오우 점프샷 뭐야 얘 오 분양 쪽기 어 예에 왜 그래? 아이템 죽이는데? 점프로 죽여버렸어 위로 올라봐 힐템 줄게 하나 하나 세개 있거든? 요거 두개 먹어 골고루 먹을래? 어 좋아 좋아 얘가 끝 아니지? 끝은 아닐걸? 아까 니 마주친 애 있다며 얘네들이 걔네들인가? 파란지 뒤에 있던 애들이 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얘네들이 걔네들인가? 파란지 뒤에 있던 애들이 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뭐야? 아 너구나 어? SR 대용량 탄창 먹었다 6배도 먹었다 응 나 나 필요해 내가 줄게 두개 헬멧 2 응 나 2 네 다시 해야겠다 여기 오우 보정기 오우 불타치 오우 버전기 불타치 어? 칡패드도 먹었다 여기 카구팔 있네 니 스나 있어? 없어 스쿠스 먹을래 그러면 니가? 차 소리 침벌이다 침벌이다 논밭 달린다 어 뭐야 야 또 어떻게 뭐야 아 너 뭐야 응?